이게 썸이냐? 연애지? 어? 이 시간에 강남에서 강북까지 밥 먹으러 오라는 게 말이 되니? 이 까방아. 베이키판 맛있죠? 여기가 국토 싸고 가성비 가리. 가성비 좋죠. 난 가성비 떨어져도 보기 좋고 폼나는 게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구나. 냉장고에 먹을 거 없는 거랑 가성비랑 무슨 상관이 있어? 왜 상관이 없어? 거 치장하는 거 좋아하니까 속 치장하는 거에 소상구잖아. 근데 왜 반말이야? 누나가 먼저 밥 먹으랬잖아. 누나라고 하지 말랬지? 그럼 뭐라고 불러? 이름 불러. 알았어, 해주나. 아, 기분 나빠. 이름 부르지 마. 여기. 여기 나와서 차 마시자. 난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. 지 좋은 것만 다 하고 있어. 강남에서 강국으로 밥 먹으러 오라는 게 말이 돼? 한 시간 반 시간 내면서? 내가 누나 집 앞으로 갔잖아, 몇 번이나. 그럼 누나도 나 있는 데로 와야지. 그리고 누나가 나보다 시간 조율이 더 가능하잖아. 누나라고 부르지 좀 말랬지. 아니,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니까. 뭐 누나도 안 된다, 이름도 부르지 마라. 아, 부르지 마. 나만 부를 거야. 진짜 이상해. 나 이상한 거 이제 알았어? 이상하니까 널 좋아하지. 인정, 그건 맞아. 뭐가 맞아? 와, 이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네? 아니, 썸 타기 전에는 아주 눈에 하트 뿅뿅이더니. 하트 뿅뿅! 막 걸렸어. 내가 좋아하는 거 몰랐다면서. 아니, 좋아한다는 말 듣고 내가 생각을 한 번 해보니까. 아니 뭐, 나한테 진짜 신호를 엄청 줬더만. 나한테 내가 이렇게 매력이 있는 줄 몰랐지. 나 갈 거야. 이 오만한 교만한 남자야. 지금 누나. 저기요. 썸 재밌는 거네, 이거. ㅋㅋㅋㅋ 보고싶다. Seriously? 맛있다. 나도 contact, 반 Dot ignrynYoung starいてED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